안녕하세요. 첨입점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형 샌더 신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는 가성비에 관련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도 보통 가성비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원형 샌더를 가성비 좋은 걸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원형 샌더는 ES에서 나온 원형 샌더에요. 금액이 한 5만원대인데 충분히 잘 쓰고 있거든요. 힘도 좋고. 근데 스탠리에서 이번에 원형 샌더가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스탠리에서 예전에 샌더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가 단종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제품 좋았거든요. 근데 왜 계속 안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아직 계획 없다. 계획 없다. 하다가 갑자기 원형 샌더하고 오비탈 사각 샌더를 출시를 했는데요. 일단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게가 ES보다 0.1kg가 가볍습니다. ES가 1.5kg고 스탠리가 지금 1.4kg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펙값이 ES가 250W인가 그럴거에요. 250W인데 이 스탠리는 300W로 출시가 됐구요. 힘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브와 회전수가 ES는 12,000인데 스탠리는 13,000이에요. 기본적으로 ES보다 급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금액이 ES와 거의 동일해요. 비싸봤자 한 1,000원 2,000원밖에 차이가 안날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란 얘기죠.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ES 제품을 쓰면서 제일 불편했던게 ES 제품 좋아하거든요. 싸고 힘좋고 좋아하는데 불편했던게 ES는 스위치가 여기 밀고 당기는 식으로 온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을 안잡고 보통 캐드를 잡고 샌딩을 하는데 쓰다보면 자꾸 이게 꺼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짜증이 나요. 계속 꺼져서.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좀 뒤에 잡고 해가지고 안 꺼지는데 초반에는 좀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꾸 이게 꺼지고 켜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보쉬랑 같이 이렇게 방진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사실 느낌이 되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 원형 샌더는 그런게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 키면 한참 쓰다가 다시 끄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되게 딸깍딸깍 잘 먹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진만 잘되면 됩니다. 이 원형 샌더라는 기본의 기능은 방진이 잘되면 돼요. 그래서 잔고장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스탠리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원래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모아주는 커버가 조금 설치가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홈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여기 제품 안쪽에 홈이 나 있는데 이 홈을 맞춰서 끼워주신 다음에 락 잠금으로 탈칵 잠그면 고정이 돼요. 잘 빠질 일은 없습니다. ES는 잘 빠지거든요. 빠질 일은 크게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일단 한 번 써봐야 되겠지만 ES랑 같은 금액의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좋은 스펙입니다. 정말 좋은 금액이고요. 이렇게 제가 신제품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아직 정보 자체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근데 금액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저 스텐이 되게 좋아합니다. 금액대입 성능이 좋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원형 샌더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형 샌더였습니다. 설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